6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버지니아의 모든 방역조치 해제가 2주 앞당겨 시행되면서 한인 사회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. 식당 같은 작은 사업체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은 그동안 각종 방역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 실내 인원수 제한 같은 방역규칙은 모두 사라졌습니다. 버지니아의 모든 방역조치가 이제 100% 풀렸습니다. 원래 계획보다 2주나 앞당겨서 해제가 된 건데요. 이제 식당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또 인원수를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. 새로운 방역조치 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방된 기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전면 개방이 되고 이제 마스크도 자유라는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즐거운 비명을 좀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. 또 다른 상황이 처해지면. 애난데일의 또 다른 영업장은 포장음식을 팔고 있는 만큼 팬데믹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직접 포장음식을 사러 나오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해먹던 손님들이 안 해드시고 많이 투고를 해가신 분들이 좀 늘었죠. 특히 실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경우 그간 각종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어떤 제안도 없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. 버지니아를 비롯한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백신 접종 상황은 순조로운 것으로 보입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인구의 70%에게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워싱턴 지역에서는 메릴랜드가 가장 빨리 이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. 오늘부로 메릴랜드의 18세 이상 최소 1회 백신 접종률이 70%에 도달했습니다. 버지니아도 수일 이내에 이 목표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최소 1회 접종률은 67.1%로 70% 접종에 이르기까지는 2.9%가 더 남아있습니다. 버지니아주에 이어 메릴랜드주도 주 전체의 실내외 모임에 대한 제한과 식당과 쇼핑몰, 체육관 등의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. 버지니아주는 주의 모든 방역조치는 해제가 됐지만 버스나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, 병원 및 교도소, 노숙자 보호소 같은 혼잡한 실내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.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.